미스테이크 네! 그러면 바로 진행할게요 첫 번째 순서로 이준상 선수와 박설 선수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벌써 세다 노래를 이제 틀어볼게요 둘 다 세서 이번 노래의 주인공은 박우치환 선수의 레전랄 곡입니다 네! 두 명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근데 이렇게 너무 멀리 있으면 잘 안 찍히니까 그냥 웬만하면 한 명이 하고 있으면 다른 한 명 좀 멀리 있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위 가위 보는 순서 정할까요? 가위 가위 호 오케이 먼저 나중에 나중에? 오케이 그럼 이준상 선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는 뭐니? 잠시만요? 타입을 초점하고 넘치자 20초에요 20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풀고 준비 준비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오 오오오 오오양 개축행 자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준비! 준비 되셨죠? 네! 준비 시작! 라스트 5초 종효! 네! 준비 같이 서주시겠어요? 자 가르쳐 보도록 할게요 왼쪽이 박솔 선수 두번째가 이쪽 장소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박솔 선수가 올라가셨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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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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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멋져 이게 선수입니다 프로 정신 다음 순서로 무재혁 선수와 최지훈 선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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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ж스템 고맙습니다